오늘 날씨는 맑은 새콤달콤 여행을 클릭하고 담아볼까 설렘 가득한 끼를 우리 시각 뒤를 알록달록 색칠해보자 Deli Very Delicious 빨주노초파남보 지글지글 또 보글보글 코끝이 간지럽히는 찌개향기 파 송송 계란탑 케첩으로 스마일 계란말이 맛있어져라 딴징단짠 마법의 주문을 또 배워볼까 사랑이 듬뿍 우리만의 알콩달콩 웃음 레시피 오늘 날씨는 맑은 우리 기분도 밝은 월화수목금토일 함께해 행복한 하루 입안은 가득 진한 신선한 이 시간 Deli Very Delicious 새콤하시는 발견 사tt다 10 Beginning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